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딱 100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로드자전거에 관한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요 이거 반응이 괜찮아가지고 100만원씩 가격을 계속 올려서 컨텐츠를 좀 계속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또 알람 설정해 주셔서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라구요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200만원 아래 150만원부터 199만원까지 이 정도의 가격을 주면 과연 어느정도 사양이 되는 로드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임은 카본 프레임을 노려볼 만 할 겁니다 당연히 카본 포크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구동계죠 구동계는 105 11단 구동계를 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5 11단이니까 기계식 구동계죠 기계식 구동계 이지만 브레이크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달린 자전거를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은 휠은 이제 카보닐은 힘들구요 알루미늄 휠셋 요정도 자전거를 구입을 하시면 잘 구입하신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가져온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7가지 제품 중에서 첫번째는요 국내 브랜드인 위아이스에서 나온 프로스트 C 시마노 105 모델입니다 프레임은 카본 프레임이구요 시마노 105 11단 구동계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크랭크까지 105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또 105 들어갔는데 크랭크는 서드 파티 제품 이름 없는 제품을 껴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시마노 105 크랭크가 들어갔구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가 안들어가고 림 브레이크가 들어갔다는 거 지금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7가지 자전거 중에서 아마 유일하게 림 브레이크가 적용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요거는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계식 디스크가 들어갈 거면 저는 림부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케이블도 인터널이 아니고 당연히 밖으로 외부로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간단히 사양을 좀 보면요 이렇게 105 거의 풀 105가 쓰였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핸들파 스템 시포스트는 모두 알루미늄이구요 프레임만 카본 그리고 포크 카본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아이스의 프로스트 C 시마노 105 버전이 199만원으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자전거 중에서는 최고가 자전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번째 자전거는요 역시 국내 브랜드인 첼로 자전거에서 나온 케인 D6라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지금 세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95만원 입니다 그냥 딱 봐도 다르죠 지금 위아이스 이 제품을 보다가 이쪽으로 딱 넘어 오니까 와 그냥 보기만 해도 이 자전거가 훨씬 더 비싸보이네요 일단 케이블들이 여기 핸들바 부분 스텐 부분 빼고는 다 인터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아이스한테 좀 죄송하지만 바로 나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는데 이렇게 딱 여기 이런 데서 가는 케이블들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인터널라서 깔끔하죠 그리고 사양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풀 인터널 카본 프레임에 카본 포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마노 105 적용 모델입니다 근데 보시면 105인데 크랭크는 좀 까맣죠 그 이유는요 시마노 105 11단이 들어갔지만 크랭크는 프로휠 이라는 3rd 파티 회사의 크랭크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위아이스 할 때도 말했지만 크랭크까지 풀 105가 들어갔다 뭐 이런 것도 장점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크랭크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 제품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크랭크까지 105를 쓰게 되면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이 제품이 좋은 점은 바로 시마노 105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갔다는 점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만 돼도 굉장히 괜찮죠 특히 저는 브레이크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된 모델을 구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으로 이렇게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간 모델을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기계식이나 또는 림브레이크 모델을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암튼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브레이크는 꼭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를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칼라도 무려 4가지 칼라가 있습니다 아무튼 두번째로 소개시켜 드린 자전거는 텔로의 KND6 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자전거는요 요즘 저가의 가성비 모델을 소개시켜 드릴 때 꼭 빠지지 않는 트위터의 R5라는 모델입니다 가격은 세일을 해서 194만 9천원 이고요 근데 사양이 진짜 놀랍습니다 사양이 놀라워요 무려 에어로 타입의 카본 프레임에 카본 포크가 적용되었고요 카본 일체형 핸들바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것도 풀 인터널로 거기에 구동계는 스램 라이벌 11단이 들어갔습니다 시마노 105급과 동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램 라이벌이니까 아무튼 특이하게 스램 라이벌 기계식 11단 모델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놀라지 마세요 이 자전거는 무려 카본 휠이 적용이 됐습니다 와 대단하죠 194만원짜리 자전건데 에어로 카본 프레임에 카본 포크 카본 일체형 핸들바 풀 인터널 구성 시포스트도 카본 이에요 거기다가 카본 휠 세까지 들어갔고 105급하고 동급인 스램 라이벌 기계식 구동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 근데 딱 한 가지가 아쉬워요 딱 한 가지 진짜 이것만 아니었으면 아 여러분들께 이거 진짜 이 트위터고 뭐고 메이크를 떠나서 말도 안 되는 가성비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아 브레이크가 기계식이에요 야 여기서 왜 브레이크를 기계식을 넣은 거야 근데 또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스램 라이벌 디스크 브레이크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줌 이에요 줌 입니다 생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브레이크 메이커인데 아 또 뭐 오해하지 마세요 엄청 유명한 건데 저만 또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 조금 이런게 좀 굉장히 아쉽네 너무 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여기서 원가 절감을 해버린 게 아쉽고 제가 트위터 자전거 지난번 소개시켜 드릴 때도 그랬는데 이 스프라켓도 수객 SUGK 아무튼 이 스프라켓도 다른 자전거도 그랬는데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거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게 좀 아쉽죠 아무튼 이 제품 대단한 제품이라서 조금 더 길게 설명 드렸고요 다 좋은데 진짜 아쉽죠 이 브레이크라든가 그거 한 가지 아쉬운 점 빼면 와 이 가격에 194만원에 모든 부분 휠까지 다 카본으로 처리해 놓은 트위터 자전거 R5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스페셜라이즈드의 알레스포츠라는 모델이고요 가격은 190만원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는 알레스프린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알루미늄 프레임이 있죠 그 프레임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 프레임인 것 같고요 190만원인데 자 사양을 잠깐 살펴보면요 프레임은 알루미늄 프레임이 사용되었고요 구동계는 티아그라가 들어갔습니다 티아그라 그러니까 105급 보다 바로 한 단계 아래 등급인 티아그라 10단 구동계가 적용이 되었고요 근데 크랭크까지 적용이 되진 않았어요 크랭크는 서드 파티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티아그라의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갔습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이지만 포크는 카본 포크가 들어갔습니다 어 그래도 또 스페셜라이즈드 하나 써있으니까 여기 S자 딱 써있고 하니까 또 이뻐 보이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소개시켜 드릴 모델은요 자 메리다의 스컬트라 400 이고요 가격은 세일해서 174만원입니다 자 메리다의 스컬트라 400도 방금 스페셜라이드 처럼요 알루미늄 프레임이고요 카본 포크고 시마노 105 구동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보시면 크랭크까지 105가 들어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브레이크도 시마노 105 유압이 들어갔다는 거 진정한 풀 105 사양이 들어갔다는 거 이거는 칭찬해줄만 하죠 아무튼 그래서 메리다 스컬트라 400은 세일해서 174만원 자 여섯 번째 제품은요 또 요즘 들어서 가성비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정말 또 빠지지 않는 브랜드죠 사바라는 브랜드의 콜로라도 7F 105 유압 디스크 모델입니다 자 이 제품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카본 프레임에 카본 포크 그리고 카본 시포스트 들어갔고요 그리고 일체형 핸들바가 들어가면서 풀 인터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5 크랭크에 105 유압 디스크까지 들어간 풀 105가 적용되었고요 지금 휠은 약간 카보닐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알루미늄 휠이 들어갔습니다 알루미늄 휠 그래도 이렇게 약간 카보닐 같은 알루미늄 휠을 넣어 놓으니까 모양상으로는 꽤 괜찮죠 에어로 프레임인데 이렇게 딱 넣어 놓으니까 모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이 트위터 자전거가 좀 아쉽다고 한 부분이 브레이크라든가 크랭크 스프라켓 막 이런 게 너무나 좀 떨어지는 브랜드의 컴포넌트 좀 들어가서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휠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만회를 시켰죠 이 트위터랑 비슷한 가성비를 보여주는 사바인데 카본 휠을 포기하는 대신에 풀 105가 들어갔고 유압 디스크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은 것 같거든요 거기다 가격이 또 172만원입니다 이것도 이 메이커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면 상당히 괜찮죠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 모델은요 엘파마 에포카 디스크 6 모델입니다 판매 가격은 167만원 조금 오늘 199만원짜리까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거의 30만원이나 내려온 가격인데 너무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없어서 이 제품까지 껴서 지금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다른 제품들 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사양은 살짝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하고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와 이거 카본 에어로 프레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루미늄 프레임입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이고요 카본 포크가 들어갔습니다 구동계는 105 구동계가 들어갔는데 아... 이것도 아쉽죠? 기계식 브레이크가 들어갔어요 시마로 7105 들어갔는데 구동계는요 브레이크는 텍트로의 기계식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갔습니다 무게는 그래도 9.77 이니까 오... 꽤 준수한 무게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 7가지 제품 중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자전거는요 제가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첼로의 케인 D6가 가장 좀 나은 거 같아요 카본 프레임에 이렇게 인터널로 들어가서 모양도 괜찮고 그리고 105가 적용이 되었고요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돼서 좀 전반적인 성능으로 첼로의 케인 D6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브랜드인지도 이런 것까지 다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순수하게 스펙만 갖고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사바가 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사바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200만원 이하 100만원대 로드 자전거 중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제품 7가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또 200만원대 300만원대 400만원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조피디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